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Far Away 입니다. 상대는 100 초보분이고요. 저는 풀키메라 돌로 가야 되겠네요. 풀키메라 돌 풀키메라 돌로 가겠습니다. 풀키메라 돌 입니다. 풀키메라 돌 이고요. 돌 풀키메라 돌 입니다. 풀키메라 돌 자아 돌 48 풀 풀 키메라 돌 풀도 있어야 되는데 풀키메라 돌 풀키메라 돌 돌이고요. 48 잘 66 일단 놔두고 풀키메라 돌 풀키메라 돌 풀키메라 돌 써 hac 풀 풀도 있어야 делать 풀키메라 돌 풀은 3점이구요 풀 키메라 돌 키메라도 3점이네요 풀 키메라 돌 풀 키메라 돌인데 풀 3점 키메라 3점 풀 풀도 좀 얻기는 해야 되는데 풀 체크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여러가지여서 자 일단 3개가 돌돌이구요 풀 키메라 돌이죠 풀 키메라 돌 32번 가져보겠습니다 7밖에 안되네요 점수는 자 앞에서 점수를 좀 매겨줘야 되는 부분이라 자 뒤쪽은 점수를 대주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노란색이 없죠 노란색이 없죠 노란 파란 자 2번 자 풀 풀 풀 풀 점수 안되고 키메라 15 키메라 어 키멍 키메라 풀 풀 돌 오른쪽 풀은 1점 추가구요 돌 돌은 3점 여기다가 풀 풀 있는게 없죠 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돌 돌이 있으면 될 것 같구요 키메라 키메라가 2점이면 하나밖에 못 넣죠 색깔 음 돌 돌 돌 자 요거는 좀 아쉽지만 키메라는 2점 밖에 4점 밖에 안되죠 여기서 6점 얻으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 파랑 파랑색이 없죠 파란색 파란색 성소를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 성소 파란색 성소가 없네요 노란색 가져오면 되구요 자 파란색이 뭔가 있으면 좋은데 자 돌돌돌 점수는 되구요 30 23 23 하아 이걸로 돌돌돌 되니까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파란색 성소가 있으면 좋구요 없으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10점이네요 이게 그러면은 10점 이거는 그냥 3점이죠 자 요거 추가 하겠습니다 자 60점은 넘지 않을까요 자 상대 플레이어는 저는 성소가 여섯 개 상대 플레이어는 다섯 개네요 자 돌 키메라 풀 골고루 있구요 자 자 자 점수 어 저부터 하네요 자 7점 자 점수는 못받았네요 0점 또 0점 자 요거는 20점 받았구요 자 18점 키메라 15점 풀 3점 아우 풀이 너무 적었어요 자 12점 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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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8점 해 가고 키메라 10점에서 93점 받았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0 3 12점 자 6점 2점 19점 15점 자 노란색은 점수 없구요 0 점 1 점 2 점 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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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3 대 66으로 크게 승리를 했네요 아쉬운 건 풀, 처음에 풀을 빼고 다른 걸 갔으면 좀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3점 짜리 빼고 색깔도 좀 아쉽습니다 색깔도 10점이라도 가져오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자, 파로의 2인풀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